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렝게티에 불타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수정 원본이에요. 봅시다. 제목 나는 이혼하기 죽어도 싫은데 친구가 자꾸 이혼을 하래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부부간 더블 분류는 짐승도 안하는 거라면서요. 원제 이혼하기 싫은데 이혼을 하라는 친구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간의 내용 간략하겠습니다. 저는 43살 남편은 50살 50살 결혼 18년차 17살 아들 12살 딸내미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를 임신한 이후에 꽁꽁 리스로 지냈고 5년 전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으며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면서 저한테 합의 이혼을 요구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던 그 숙녀기간 중에 그 여자와 헤어져 버렸고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어! 이러면서 태도를 갑자기 바꿨어요. 참고로 그 여자는 얼마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남편과 만나는 동안에도 또 다른 남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남자와 이 남자는 다른 남자입니다. 총 3명이죠. 저희는 원래 대화가 안 되는 부부였으나 아이들한테만큼은 잘하는 남편이었고 당시 12살, 7살이던 아이들도 이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들은 아빠가 바람을 피웠던 상황을 대충 짐작은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이들 교육을 핑계삼아 남편은 지방에서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4년째 격주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보는 거죠. 그 뒤로 저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약을 먹었고요. 지금은 가끔 되게 심하게 울컥하거나 뭔가 그런 충동이 느껴질 때만 복용을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도 안정이 되었고 한 달에 두 번 올라오는 남편도 저도 화목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요. 다만 제가 지금 2년 동안 만나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상대방은 돌싱이고요. 위에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며 제가 유부녀이고 이혼을 하지 않을 것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약도 거의 끊었고 대화 너무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저를 여자로 봐주고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런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그래요. 남친을 정리하든 이혼을 하든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오랜 친구라 제 남편도 알고 지내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리를 안 하면 자기가 대신 다 폭로해버릴 거래요.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처작식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게 너무 불쌍하대요.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합니다. 짐승도 이렇게 더럽게는 안 산다고 하면서요. 참고로 이 친구는 3년 전에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시댁 이후로 이혼했고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또 남친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지금 너무너무 다들 잘 지내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솔직히 남편은 뭐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마 남편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잘 지내는 게 그게 그렇게 더럽고 욕을 먹어야 할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거고 애들이 알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냐라며 막 욕을 해 나한테 그런데 저는요. 저희 애들만 잘 지낸다면 다른 건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혼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한 달에 두 번 보는 남편 그게 뭐라고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잘 지내니까 여전처럼 이혼한다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애 핑계대지 말래요. 그렇다고 다시 전처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렇게 살기도 싫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당연히 이혼하기 싫겠죠. 남편이 아니라 아이들 아빠로만 남은 남편은 자주 보지도 않는데 생활비도 주고 얼마나 좋아 거기엔 남친도 있고 인생 참 더럽게 사네요. 애들이 알면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부모라고 하는 것들이 발정이 나가지고 쌍으로 돌아가며 분류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짐승들의 자식이구나 이러겠죠 뭐. 그러니까 평생 끌고 살아요. 아무도 안 말려. 어. 2번 뭐? 이혼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아니 그럼 친구한테 남편 욕이나 하지 말든가 네가 먼저 샬라샬라 했을 거 아니냐고 3번 쓴 일을 여자로 대해주는 남자가 따로 있으니까 남편한테도 야 너 새 여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댓글 에휴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미 그 지방에 여자가 따로 있어요. 2번 그렇지 한 번 했던 놈이 그 이후 정제를 지키겠어요? 지가 사는 지방에 다른 여자 100% 있습니다. 4번 친구가 산을 남았네요. 남의 결혼 생활에 지가 뭐라고 상관이야? 친구에게 남친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너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고 화내고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그러다가 연 끊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속내기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지 마요. 좋은 일은 시기가 되어 돌아오고 나쁜 일은 약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저냥 애들이 성인될 때까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네 마음대로 주변은 절대 듣기지 말고 다만 더 이상 떳떳한 부모는 못되겠죠? 이 좁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 나중에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 나가더니 뭐 상관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의 엄마도 자식들의 도둑 교육은 물 건너간 거죠 뭐 그래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상관함을 굳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당장이라도 한강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산 송장으로 사느니 부도덕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 댓글 아니 지금 이게 돌려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편을 두는 건지 모르겠네? 5번 다 읽고 나서 딱 드는 생각 하나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뭔데? 맛바람이니까 당당하다 뭐 이런 건가? 꼴에 애들 교육 걱정하는 책은 에이 토악질 올라오네 6번 부모가 쌍으로 에라이 역겨운 것더라 그래 자식들이 참 좋은 거 보고 잘 배우겠다 7번 아니 나중에 쓴이 아이들 결혼할 때 상대 집안에서 쓴이의 이 더러운 짓거리를 알아도 괜찮아요? 애들 학교 선생이나 친구들 부모가 알아도 괜찮아? 지금 만나는 돌싱이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알아도 괜찮냐고 그들 눈에 쓴이가 얼마나 추하고 천박해 보일지 이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보는 건가요? 정말요? 8번 이거야말로 진정한 뇌로나물이구만? 남편 불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던 인간이 이제 남친이 생기니까 약이 줄어서 좋냐? 아니 지가 혐오하고 경멸하던 짓거리를 지가 처하고 앉았어 그래 뭔 말이 필요하겠냐? 애들만 불쌍하지 뭐 9번 나중에 애들이 알면 뭔 생각을 할 것 같냐? 화목하게 뭐가 화목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면 엄마에겐 환멸감을 느낄 거야 믿었던 엄마라서 그 상처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오케이? 10번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놈이 먼저 바람을 피웠으니까 나도 피워도 상관없다 이거구만 이야 이혼도 하기 싫고 남친하고도 헤어지기 싫고 짐승 맞네 추가 친구가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3년 전에 친구가 이혼할 때 저도 힘들 때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 친구는 이혼은 했고 친구 이혼할 때 같이 이혼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때 기준으로도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일이고 애들 때문에 떨어져 살면서 이제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안정이 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저 혼자만 참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버티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불안정했던 제가 그 이후 남친을 만나면서 약도 많이 줄이고 안정화되어가지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아이들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상관적 소송을 하는 등등등 어떤 문제제기도 안 하는 조건으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 딱히 남편 등의 빨대를 꼽은 것도 아니죠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였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혼자 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한테는 부모도 형제도 없고 남편과 아이들 뿐이었는데 남편의 바람은 세상에 저를 혼자 버려지게 하는 그런 귀지같은 기분이었다구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들을 데려가라 하고 아이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없었던 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보는 것도 남편하고는 이제 싸울 일도 거의 없고 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제는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남친을 정리하는 게 맞긴 맞아요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 헤어져요 사랑할 거라고 댓글 1번 뭐라고? 억울하다고? 아니 그럼 니들 따위한테 강제로 남당한 자식들은 안 억울하겠냐? 그리고 지 바람 피우는 걸 왜 친구한테 쳐 나불거려? 너 뭐야? 2번 어? 그래봤자 더럽지 뭐 지금 하는 이 말들 니 새끼들한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냐? 니 아빠 바람났다가 여자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다시 니들한테 돌아온 개개끼다 그리고 엄마인 나는 니들 아빠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해서 이혼만큼은 절대 주고도 안하겠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개개년이다 이렇게 눈이 더러워졌어 얼른 씻어야겠어 3번 아유 인간아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한 번밖에 못사는 인생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겠냐? 아니 자식들 보기 정말 무섭지 않아? 그 누구야? 그 악나던 연준이도 지자식인 예소리 때문에 쫄아있는 거 안 보여? 어? 4번 부모는 결국 닮는다고 하더니 진정한 무창부수로구만 5번 뭐라고? 그냥 아이들만 잘 지내면 된다고 아니 자식들이 평생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정말로? 자기들 엄마 아빠가 이런 인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인생 참 쫄깃하고 재밌겠다 그쵸? 좋겠네 죄송합니다 중복이네요 6번 친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댁 부부가 미친거지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입이 뭐 거기 달려있나? 하 그냥 자기 합리와 정신 승리죠 물론 원인 제공자는 남편입니다 남편 때문에 나도 그런 거야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원인이 남편이라고 해도 죄가 없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거지 뭐 끼리끼리 새끼들만 부산한 거죠 아무튼 두고 봅시다 나중에 어떤 후기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감사합니다